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촌파고다 토익 대표강사 윤지성입니다. 자, 10월 28일 전기토익 다들 잘 치셨나요? 네, 다들 시험을 잘 쳤든 못 쳤든 우리 그 다음 전기토익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이번 강의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험을 안 치신 분들도요. 최근 전기토익의 경향, 패턴을 파악하는 것은 다음 전기토익을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될 테니까 누구든지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고 끝까지 시청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먼저 오늘의 난이도부터 알아볼까요? 좋습니다. 우리 파트 5부터 7까지 제가 RCA에 관련된 난이도를 이렇게 살짝 잡아드렸어요. 자, 파트 5는 중상, 별표 5개 기준으로 4개 정도, 중상 정도.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휘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만한 포인트가 조금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다가 모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많은 학생들에게 논란이 됐었던, 논란이라기까지 보다는 그냥 많이 회자됐었던 그런 패턴들은 꼭 잡아드릴게요. 자, 파트 6는 기본적인 흐름만 잘 파악하시면 되는 난이도 중 정도가 되겠는데 한 문제 정도가 조금 까다로운 게 있었지만 네, 그래도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파트 7, 요즘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죠. 특히 신토익으로 2년 전에 바뀌면서요. 트리플 패시지 등등이 나오면서 학생들이 조금 더 부담을 가지는 것 같은데 전기토익의 파트 7은요. 전체적인 줄거리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세부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세부적인 정보들을 주로 묻기 때문에 그렇게 빈출되는 것들을 빠르게 확인하면서 지문을 읽는 그런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준비만 잘 하시면요. 그렇게까지 어려운 파트는 아니에요. 네, 물론 저는 그래도 너무 어려운데 하시는 분들은 네,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정확하게 남들보다 조금 더 정확하고 빠르게 네, 파트 7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네, 저를 수업을 든 학생들은 형강에서 제가 다 말씀드리지만 네, 못 든 학생들은 어떻게든 간에 빠르게 찾으셔야 돼요.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빠르게 찾으셔야 돼요. 자, 파트 7 역시 중상 정도고요. 파트 7은요. 제가 웬만해서 중 이하로 난이도 평가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맨날 시험치고 학생들에게 난이도 평가를 단톡방 등을 통해서 하거든요. 네, 그때 가장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제가 중 이하로 평가를 해버리면 학생들이 많이 속상해하시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그중에 특히 파트 5부터 조금 더 세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문제를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세 가지인데요. 먼저 구조 문제라는 것은 자리 찾기 문제죠. 네, 자리 찾기 문제. 이 자리가 명사 자리인지 형용사 자리인지 동사 자리인지 그런 것들을 구조 문제라고 저는 통틀어서 말씀드리고요. 구조 문제 같은 것들은 기본 문제입니다. 네, 모든 문장의 구조는 동사가 기준이고요. 그 동사를 바탕으로 빈칸이 왼쪽에 있는지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셔가지고 정확하게 구조만 파악하는 능력만 함량된다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11문제 다 잡아야 되고요. 네, 이건 다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접전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제발 접전부 좀 공부하세요. 라고 학생들에게 day 1부터 말씀드리거든요. 첫날부터 마지막 종각날까지 접전부 좀 공부하세요.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접전부라는 것이 접속사랑, 전치사랑, 부사 문제들을 일컫는 건데 여기서 부사를 말하는 것은 접속부사, however, more over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접전부는요. 기껏해봤자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기준으로 약 30개, 만화의 30개, 그 다음에 전치사, 토익에서 빈출되는 것들 만화의 30개, 그 다음에 접속부사는요. 만화의 20개. 다 합쳐봤자 80개밖에 안 돼. 자, 그리고요. 이 80개가 매달 매달 반복해서 출제가 됩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접전부는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만나는 접전부는 모두 예상 가능한 범위 내의 접전부죠. 매달 나오는 게 나오잖아. 왜? 접속사나 전치사는 더 이상 추가되지 않으니까요. 네, 그리고 뭐가 나올지 예측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나오는 80개 이것만 정확하게 숙지한다면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접전부를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요.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계속 새로운 단어로 공부하는 거야. 이번 달에 나왔었던 단어 중에서 막 되게 어려웠었던 것들, 그 다음에 1년 전에 나왔었던 것들 중에서 가장 어려웠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막 공부를 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좀 희귀한 단어들, 그런 것들을 막 공부를 해요. 정말 답답합니다. 이 답답한 마음을 여러분께 전달해드릴 수 없어서 좀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100개 공부해봤자 한 개 나올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매달 나오는 접전부는 매달 나오는 접전부는 이것만 공부하시면 매달 이 정도는 그냥 먹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매달 매달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제가 강조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접전부 공부 안 한다. 네, 안 한다. 또 새로 문제 풀면서 왜냐하면 문제 푸는 게 그나마 할 만하거든요. 네, 새로 문제 풀면서 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단어에 또 집착한다. 그러면 그 다음 시험에서 또 접전부 틀리죠? 그러면서 또 피드백이 안 돼요. 또 안 해요. 매달 악순환이 반복이 되죠? 네,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망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기 토익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문제 은행식의 출제는 아니에요. 네, 매달 매달 같은 문제는 절대 없습니다. 네, 그래도 같은 패턴이라든지 빈출되는 것들이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빈출되는 것들 위주로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공부하셔야 돼요. 자, 구조문제 11문제 접전부 9문제 30개 중에 20문제는요. 누구든지 마치고 들어가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어휘문제 같은 것들은 네, 10문제 딱 3분의 1 정도를 차지했었었는데 자, 명사 2개 뭐 대명사 2개 형용사 3개 부사 동사 2개 이런 것들을 매달 조금씩 변할 수 있습니다만은 자, 이런 것들은 내가 모르는 단어는 못 맞춰요. 어쩔 수가 없겠죠? 네,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지금 한 달, 두 달 공부하셔가지고 완벽하게 나는 990년 다 받아야지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런 분들은 사전에 공부량이 좀 많았겠죠? 네, 나머지 분들은요. 그냥 한, 두 달 공부하셔가지고 모든 어휘로 섭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려도 되는 부분은 이 정도예요. 이 정도에서 한 3, 4개 정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나머지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다 마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 5는요. 최소한 25개의 안정적인 정답률이 보증이 되어야 돼요. 그거는 한 달 만에 누구나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네, 이번 달에 나오고 다음 달에 나올 것들 기본적인 것들 네, 그런 것들만 잘 빠르게 우선순위로 공부하셔야 돼요. 오케이.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착하는 어려운 문제는요. 이 다음 달에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매달 반복되는 접전부 80개는요. 다음 달 전기 토익에서도 반드시 이 정도 비중으로 출제가 되고요. 지금부터 공부 안 하시면 또 틀려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본인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네, 진지하게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오케이. 자, 파트 5 난이도는 이 정도로 네,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의 필출 포인트 첫 번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지를 살짝 봤을 때 동사업이 문제인가 싶죠. 네, 그러면 먼저 문장 내에서 구조를 잡으면서 네, 직독치케를 만들어 보세요. 자, Vegetors 얘가 첫 번째 농사네요. 방문객들은 정말 기쁠 것입니다. 알게 되어서 무엇을? 대절을요. 뭐, 네, 라는 Furniture 이 가구가 이 가구 회사가 이제 제공한다라는 것을 두 번째 농사고요. 자, Free Delivery Service 무료의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정말 만족스러우실 것입니다. 라는 문장이겠고요. 자, 그러나 등의 접속사 This option은 Mean 의미합니다. 자, 무엇을요. A Lighter Arrival Date 라고 해서 더 늦은 배송기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겠죠. 무료로 제공하지만 배송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전달해주고 있겠고요. 자, 지금 문장에 동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주어 동사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일반 동사 안 됩니다. 동사 플러스 동사라는 구조를 만들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어의 기본적인 첫 걸음이 안 되는 거죠. 동사 동사는 안 돼요. 동사 동사가 되는 경우 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보실 일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뭐, help 이런 동사들 이런 동사들은 원형을 바로 취하게 돼요. 동사의 특성이죠. 네, 이런 동사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동사 동사 나란히 배열은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 동사 같은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고요. 안 되는 거고요. 자, has라는 것은 우리 가지다라는 일반 동사 외에도 네, have, pp를 만드는 조동사적으로 쓰이기도 하죠. 네, 그런데 그렇게 쓰이기 위해서는 뒤에, 무슨 칸 뒤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pp 형태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조동사인 d번 does만이 정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does, does, do, did 이런 것들은 다들 이제 동사, 본동사의 의미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I love you 이런 문장에서요. I do love you 이런 식으로 일반 동사의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해 줄 때 그럴 때 do나, does나, did를 일반 동사와 분리시켜서 이렇게 쓰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 동사 앞에 주어 사이에 조동사로서 강조해 주는 그런 문제를 푸는 유형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가겠습니다. 자, 선택지 보시면 이런 것들이 무슨 부죠? 접전부죠. 다시 말해봐요, 여러분들. 지금 영상 보면서 한번 말해보세요. 네, 접전부. 네, 접전부. 제가 지금 일방적인 강의를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계속 대답하시면서 형강 듣듯이 네, 그렇게 생동감 있게 공부하시면 훨씬 더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습니다. 네, 틀고 딴짓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자, 접전부. 응, 접전부. 문장 구조로 보셔야죠. 자, 적어도 네, three quarters라는 것은 네, 4분의 3 정도겠죠. 이 사진의 4분의 3 정도가 최소한 4분의 3 정도가 must sign 동사가 되겠습니다. 네, 서명해야 돼요. 그 협정에 동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동사가 나오잖아요. 자, 문장 내 동사가 총 두 개다라는 것은 빈칸에 반드시 무슨 사죠? 접속사가 들어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however,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however는요, 접속사가 아닙니다. 부사일 뿐이에요. 접속 부사는요, 부사일 뿐이에요. 접속 부사도 부사고요. 강조 부사도 부사고요. 뭐 빈도 부사도 부사고요. 그래서 항상 뒤에 있는 부사라는 말이 집중하셔야 돼요. 부사라는 것은 아무런 기능이 없는 거예요. 즉, 문장 내 빈칸이 없더라도 문장이 성립이 되어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however, 이건 부사이기 때문에 접속사처럼 절과 절을 연결하는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but, 얘는 등이 접속사죠. 해석이 비슷하긴 하죠. 그렇지만 but, 얘는 등이 접속사이기 때문에 절과 절을 대등하게 연결시킬 수가 있고요. however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tephen Fothermore, 마찬가지로 접속 부사죠. 게다가라는 뜻의 부사죠. 구조적으로 A번과 C번은 해석을 넘어서서 일단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겁니다. 네, 부사는 아무런 기능이 없습니다. 자, 이번엔 while이라는 것은 부사절 접속사죠. 네, 부사절 접속사로서 뭐뭐하는 동안에라든지 해석으로 따진다면 네, 동안에라는 시간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라는 양보절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지금 빈칸에 부사절 접속사가 들어갈 자리도 컴마 때문에 많이 어색하긴 해요. 네, 어색하게 보이죠. 보통 부사절 접속사가 뒤에 붙을 때는 일반적으로 컴마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대로 붙죠. 그리고 해석으로 보더라도 안 맞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등의 접속사인 얘밖에 안 되는 거예요. or 자, 우리 or이라는 것은 또한이라고도 쓰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느낌으로서 연결시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앞 문장에서 조건을 걸면서요. 네, 4분의 3이 적어도 동의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유효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느낌을 주는 비번의 or 정답 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문장 내에 먼저 동사 찾고요. 동사가 두 개라는 것은 빈칸에 반드시 접속사가 필요한 거겠고요. 그러면 선택지에 접속사적인 기능이 없는 접속부사 네, 접속부사라는 말 때문에 헷갈리시면 그냥 연결부사라고 쓰세요. 접속사라는 말이 그냥 없어지는 게 좋아요. 문법적 용어 때문에 문제를 제대로 못 푸는 게 얼마나 슬픈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냥 연결부사 아니면 그냥 접속부사 이런 식으로 읽으세요. 자, 정답 비번 등의 접속사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 원급, 비교급, 최상급인데요. 지금 선택지를 봤을 때 우리 highly라는 것은 토익에서 빈출되는 부사거든요. 매우라는 뜻의 정도 부사입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보자마자 비번을 찍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공부한 게 특히 최근에 공부한 게 나오면 되게 반갑거든요. 네, 마치 친구로 만난 것처럼 굉장히 반갑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무조건 찍지 마시고 정확하게 구조를 먼저 파악해 보십시오. 오케이. 자, 2017년도요. AT라는 회사는 RACED 네, 동사 체크하면서 구조 잡아보겠습니다. 도달했습니다. 네, 연간의 넷 프로핏 네, 순수익에 도달했다라는 건데요. 지금 마지막에 EVER 강조부사 네, 게임 끝났습니다. EVER 강조부사 게임 끝났어요. 정답은 네, 더 하이스트라는 최상급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먼저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 어, 필출 포인트입니다. 네, 필출 포인트 최상급을 강조해주는 부사에는 Yet Ever 두 가지 먼저 기억하세요. 여태껏 이란 느낌이에요. 여태껏 네 이거 시험치기 전에 제가 적중 특강에서도 말씀드렸었어요. 그대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대로 나오잖아요. 네, Yet Ever 아직까지 여태껏 여태껏 뭐뭐 중에서 가장 거먼 제가 어떤 예문을 드렸었었죠? 어 This is the best movie Ever 네, 이것은 최고 영화야. 지금까지 여태껏 중에서 그죠? 여태껏 가장 뭐뭐한 오케이 You are the most beautiful girl ever in my life 네, 너는 네, 문장 조금 느끼하네요. 네 번역 안 하겠습니다. 자, 우리 Available Possible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이라는 뜻으로써 가능한 한 가장 뭐뭐한 오케이 가능한 한 가장 밝은 전구를 사십시오. 네, 가능한 한 가장 오래 쓸 수 있는 이런 식의 느낌으로 최상급을 강조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급을 강조해주는 부사 이 네 가지는요. 뒤에서요. 위치적으로 뒤에서 최상급을 앞으로 강조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Ever. 최상급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선생님, 최상급에는 정관사 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공부를 해가지고 정관사가 없어서 못 찍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관사 대신에 소유격을 넣어도 괜찮다라는 추가적인 개념을 지금 숙지하십시오. 네, 항상 우리 소유격이라는 것은 최상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맥락이든 간에 어떤 맥락이든 간에 정관사더를 소유격이 대신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it라는 소유격이 있으니까요. 정관사는 중복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얘네들은요. 아우, 정말 요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달에 또 간접적으로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저한테 고마워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위드 동시동장. 오랜만에 나왔죠. 보겠습니다. 자, 위드 전지산드. 괄호 들어가죠. its production facilities. 네, 생산 시설이 되겠는데요. 멕시코 지역에 있는 그리고 어르신티나 지역에 있는 이 시설물들 여기까지 그 다음에 ING가 나옵니다. ING. 그리고 칸막까지 괄호가 다치겠고요. 이게 뭐지? 위드 뒤에 전치사, 니어, 목적어까지는 문장 구조가 보이는데 근데 니어링이 어떻게 쓰이는 거지? 니어링은 내가 얘기로 전치사, 형용사, 부사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쓰이는 거지? 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위드라는 것의 동시동작의 포인트, 문법을 몰랐기 때문에 고민이 좀 됐던 거죠. 자, 그리고 플러스 니어링이라는 것은 동사적인 기능도 있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여러모로 어려웠습니다. 자, 동사로서 니얼이라는 것은 어떤 시점 등이 가까워지다라고 쓰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먼저 이 개념부터 숙지하시고 니얼이라는 동사의 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신다면 앞으로 이런 유형들은 안 틀리시겠죠. 네, 내가 지금 틀렸으면 이제 정확하게 복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제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과거를 바탕으로 현지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위드라는 전치사는 목적어까지 문장을 목적어까지만 취할 수 있는데 그 뒤에 ing 내지는 pp 네, 주로 ing 능동일 때요. ing 네, 수동일 때 pp 등을 추가로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동시동작인데요. 생생하게 목적어가 뭐뭐 하면서 네, 능동일 때 뭐뭐 하면서 자, 혹은 목적어가 pp라는 동작을 받으면서 뭐 되면서 수동이죠. 이 정도 느낌을 주면서 네, 그러한 동작이 지금 동시에 발생 중이다라는 것을 조금 더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위드 뒤에 생산시설들 목적어가 나오고요. 네, 그것이 지금 ing 가까워지면서라는 네, 현재 분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nearing 자체가 현재 분사 능동이기 때문에 뒤에는 그 자신만의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컴폴리션이 되는 겁니다. 즉, 해석해 본다면 이 생산시설들이 완성이 가까워지면서 네, 완성이 가까워지면서 오케이 잊지 마세요. 전시사 위드는 목적어까지만 취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ing 혹은 pp 형태의 추가적인 분사를 받으면서 네, 목적어가 뭐뭐 하면서 혹은 뭐뭐 되면서라는 동시동작의 의미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명사 뒤에 뭐 전명구라든지 부사가 붙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전기통역에서 다루는 것은 능동, 수동 등을 많이 묻기 때문에 이 정도 구조를 네, 꼭 기억하십시오. 생산시절들이 완성이 가까워지면서 네, RK 네, Automobile 법이 있는데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해석해 보셔야죠. 네, 동사를 먼저 찾고 구조를 잡고 해석해 보셔야죠. 네, 이스동사고요. 그 다음에 전명구는 괄호 묶이죠. 빈칸이 지금 명사 자리, 주어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A라는 기관의 빈칸은 이스또 오픈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Both A and B 에게 그렇죠? Professional and Amateur Photographers 라고 해서 네, 프로 그리고 아마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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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작가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라는 건데요. A번 기능이라든지 D번 C번의 Understanding 이해 혹은 이해심이라든지 뭐 Inquiry 질문 등이 아니고요. 멤버십 멤버십이라는 게 멤버십이 될 수 있는 자격 등을 추상적으로 일컫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관의 멤버십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이렇게 프로 그리고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에게 모두 열려있다. 라는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멤버십 정답이었고요. 자, 빈출분사는 그냥 외워버렷! 네, 빈출분사는요. 매달 나와요. 제가 학생들한테 형강된 학생들한테 제가 시험 전날에도 한 10번 강조했거든요. 네, 빈출분사 모험집을 제공해주면서 자료를 제공해주면서 여기에서 최선 한 문제 많게는 네 문제가 출제가 된다. 안 그러면 내가 은퇴하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런데도 안 보고 들어갈 학생들은 또 틀렸게 정말 슬픕니다. 네,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토익은요. 반복의 싸움이에요. 공부를 하실 때 제가 지금 중요한 말씀 드릴 테니까 네, 동영상 끌려고 하셨던 분들이 한번 이것까지만 잘 들어보세요. 정기 토익은 반복의 반복의 반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당연한 말 아니냐고요? 근데 학생들이 잘 알면서도 실천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하기 싫으니까 하기 싫으니까 책상에 앉아가지고 뭘 하냐면 보통 문제를 새로 풀어요. 여러분, 문제를 푸는 것보다 내가 틀린 문제들에 대한 리뷰를 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요. 리스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새로운 문제를 듣는 것보다요. 내가 안 들리는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다시 들어보고 뭐 딕테이션이라든지 뭐 샤도잉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안 들리는 부분들을 터치해 줘야죠. 알스 마찬가지죠?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것보다 미리 풀었었던 문제들 중에서 안 틀린 문제들에 대한 포인트를 복습하셔야죠. 단어로 외워야죠. 안 되는 구문 독해로 완성해야죠. 근데 왜 많은 학생들이 새로운 문제를 푸냐면 그게 차라리 할 만하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기존에 썼던 것들을 반복하는 것보다요. 새로운 문제 푸는 게 조금이나마 더 재밌잖아요. 조금이나마 더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공부는 지금 내가 그나마 할 만한 게 아니고요. 나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 지금 당장 생각했을 때 이것만큼은 하기 싫다. 이것만큼은 정말 하기 싫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제일 필요한 거야. 그것부터 먼저 아셔야 돼요.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매사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빈출 분산은요. 외우세요. 이거 다음 달에 또 나와요. 또 나옵니다. 100%야. 100% 100%입니다. 그래서 미스 W씨는요. assessing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입찰을 평가를 한다라는 건데요. 회사를 선택하기 위해서까지 끝났어요. 투부정사 준동사 나오고요. 준동사도 자신만의 목적을 취하기 때문에 The Company 까지 문장 끝나버리는 거예요. 문장 끝났고 Best는 부사기 때문에 괄호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면구도 부사 덩어리이기 때문에 괄호 묻겠습니다. 빈칸도 마찬가지. 수식어가 들어가줘야죠. 완전한 문장 뒤에 수식어 들어가줘야죠. 그래서 회사는 회사인데 Best Qualifying 자격을 주는 이라는 현재 문사입니다. Qualified라는 것은 자격이 있는 이라는 현재 문사 과거 문사죠. 자격이 있는 자격을 주는 지금 목적어를 후치 수식하고 있는데 가장 자격을 주는 회사가 아니라 가장 자격이 있는 회사로서 비번 얘가 정답이 되거든요. 근데 Qualified라는 것은 너무나도 빈출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거의 얘가 정답이에요. 99.9%예요. 이런 것들을 알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시간 단축 하셔야죠. 언제까지 정말 느긋하게 문제 풀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시간 단축의 힘은 빈출 단어 빈출 수거를 암기하시는 거예요. 왜? 다음 달에 또 나올 테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필출 포인트요. 몇 가지만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요. 주로 사람을 꾸며요. 주로 사람을 꾸미면서 선생님 회사인데요. 회사도 사람들이 모인 집합체예요. 성질로 따진다면 사람 명사입니다. 자 사람을 주로 꾸미면서 얘네들은 정말 자주 나옵니다. 이 다섯 가지 제가 익스 콜모델이라고 이렇게 읽거든요. 네. 아무 뭐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익스피리언스 그 다음에 스킬리언스 그 다음에 퀄파이트 그 다음에 모티베이티 마지막으로 데디게이티 네. 같이 해주세요. 혼자 해낼 게 쑥스럽네요. 한 번 더 뭐라고요? 익스피리언스 그 다음에 스킬리언스 그 다음에 퀄파이트 그 다음에 모티베이티 마지막으로 데디게이티 이 정도는 정말 자주 나와요. 여러분들 꼭 외우세요. 네. 꼭 외우시고 다음 달 시험에서 1초 만에 찍으십시오. 좋습니다. 정답 비번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빈출 분사 추가적으로 빈출 분사 등은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 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네. 특히 ing로 끝나는 현재 분사보다는요. 네. 최근에는 pp로 끝나는 과거 분사의 빈출 형태가 정답으로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자료를 구하셨어요. 네. 구하셔서 네. 공부를 꼭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단어 하나만 말씀드릴 건데요. 자. 접속사죠. 접속사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사 이런 식으로 체크하신다면 the writer 그 작가가 네. 그 기사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early 일찍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enough 충분히 일찍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 동사입니다. 그것은 revise 개정될 수 없었습니다. 네. 제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 autumn issue 가을호에 네. 가을호에 맞춰가지고 네. 수정될 수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enough라는 것은요. 부사로 쓰이는 enough는 무조건 후치 수식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부사를 꾸미겠죠. 네. 그 다음에 enough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무조건 뒤에서 꾸미는 후치 수식을 기본으로 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요. 투브 정사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면서 네. 뭐뭐 하기에 충분히 네. 투브 정사라는 동작을 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그런 느낌으로써 enough 투브 정사라는 구문도 이끌어내죠.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선생님 저는 enough가 앞에서 꾸미는 것을 본 적 있는 것 같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네. enough가 형용사일 때입니다. 형용사일 때 그러니까 형용사일 때는 명사를 이렇게 네. 앞에서 꾸미죠. 이런 경우는 전치 수식을 하지만 enough가 부사로 쓰일 때는 무조건 후치 수식 잊지 마세요. 네. 자. 좋습니다. 나머지 대신해라든지 about 전치사 무험머 관해사라든지 before 전에 같은 것들은 의미적으로 적절하지 못했죠.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포인트입니다. 대명사와 접속사는 꼭 구별하자. 역시 마찬가지로 일종의 접전부의 변형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구조 보겠습니다. 웹사이트 디자이너들은 네. should not alter 변형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빈칸 목적어네요. 동사 오른쪽에 목적어 자리고요. 그 다음에 without 전명구 괄호 묶이고요. 그 다음에 전명구 괄호 묶이고요. 문장 구조 확실하게 자꾸 문제 풀어보십시오. 자. 우리 이렇게 wh로 시작하는 것들은 전부 다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추가적인 동사가 들어가는 저를 이끌어야 되겠죠. 네. 정도에 될 수 없겠고요. 자. neither은 neither a nor b 이런 식으로써 상관 접속사의 덩어리를 만드는 거죠. 둘 다 어떤 것도 아니다. 라는 그런 느낌을 조금 더 주겠고요. none 여러분 지금 동사에 부정화가 있거든요. 네. 추가적인 부정화 들어가면 해석이 꼬이겠죠. 그래서 어떤 것도 변형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문장 내 동사 내에 부정화가 있으니까요. 네. 빈칸에는 추가적인 부정의 느낌을 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anything 어떤 것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네. 그들의 상사의 허가 없이는 정도 해석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아홉 번째 포인트입니다. 헷갈린 형용적인 문제. 네. 이거 많이 틀렸는데요. 우리 mstudios라는 회사는 만듭니다. 동사죠. 네.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는 반복되는 동작입니다. 네. 반복되는 동작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실이라든지 자. 혹은 뭐 규칙이나 규정 등을 말하기도 하죠. 그죠. 네. 현재 시제는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일회성 동작이 아니라 항상 그런 거 언제나 그런 의미를 받는 거죠. I get up at sex 라고 하면 나는 6시에 일어납니다. 항상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죠. 뭐 I love you 이런 문장 마찬가지 I love you 이것도 내가 지금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게 아니죠. 항상 그렇다라는 일반적인 네. 나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자. 그리고 회사의 규칙 같은 거 마찬가지예요. 블러블러는 It's not allowed 허용되지 않습니다. Recording devices are not allowed 네. 녹화 장비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 이렇게 쓸 때도 현재를 쓰는 것은 규칙 규정 따위가 원래 반복되고 네. 일반적인 사건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회사가 이렇게 만든다라는 것은 그 회사의 그냥 업무를 나타내 주는 일반적인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빈칸의 short films를 만드는데요. 자. 그것은 주로 의도되는 자. 무엇을 하기 위해 가지고 강조하기 위해서 무엇을 더 pros and cons 라는 것은 뭐 찬반 양론이라든지 장단점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strategies 사업적인 전략들에 대해가지고 장단점들을 강조하는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되는 그런 short films를 만든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서 지금 뭐 끈기 있는 이라는 persistent라든지 관련된 constraint 이런 것들은 안 찍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A1 primary가 안됩니다. 얘는 주요한 이라는 뜻인데요. 얘는 뭐 되게 막 중요한 여러분 우리말 한 끝 우리말의 영어를 맞추지 마세요. 영어를 영어답게 이해하셔야 돼요. 영어를 우리말 프레임에 가두지 마세요. 이 주요한이라는 것은 very important 보다는요.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보통 순서 등을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primary가 있으면 두 번째가 secondary거든요. 두 번째로 이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primary 가장 중요한 secondary 그 다음에 두 번째인 여러분 그래서 보통 이제 초등학교 등을 얘기를 할 때 elementary school 이라고 표현하지만 primary school 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그게 첫 번째라는 그런 느낌이 드잖아요. 첫 번째로 가장 주요한 이런 순서적인 느낌에 강해요. 그래서 primary short films을 만든다는 것은 해석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ompelling이 정답인데요. compelling이라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굉장히 흥미로워서 눈길을 끄는 이 정도 느낌이에요. 정말 흥미로운 매력적인 short films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서 비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민감한 해석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우리 primary 주요한이라는 느낌은 most important 두 번째 secondary라는 것의 첫 번째 느낌으로서 가장 주요한 이 정도 느낌으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문을 들 때 나의 주요한 목표 나의 첫째 목표라고 할 때 my primary goal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그런 용법들을 예문으로 확인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파트 5 파트 5 파트 5 이 정도로 끝내고요. 파트 6 난이도 살짝 다시 한 번 잡아드리고 오늘의 문제 몇 문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6는 문장 삽입 문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겠죠. 문장 삽입 문제는 항상 전후 맥락을 파악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그중에 첫 번째 접속 부사라든지 대명사 같은 것들이 문맥 파악 근거의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항상 문장 넣기 문제가 있을 때 그 뒤에 대명사라든지 특히 지시대명사 같은 것들 혹은 연결 부사 접속 부사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가장 1순위 근거를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가장 깔끔한 해석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역시 문제의 유형은요. 문장 넣기 무조건 4개죠. 불변하고요. 그 다음에 구조 문제가 역시 4문제가 출제되어 됐어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어휘 문제는 8문제 이런 것들은 본인들의 어휘력에 따라서 갈릴 수 있는 문제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절대 틀리시면 안 되겠죠. 이번에는 특히 명사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명사 어휘문제 어떤 유형이 있었는지 한번 실질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35번은요. 형용사의 해석 문제인데요. 동사인가요? 동사네요. 헬로 안녕하세요. My partners and I are excited. 저희 파트너와 저는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당신에게 말씀드리게 돼가지고요. 자 무엇을 VH하는 associates 기관이요. has 빈칸되었다라는 것을 동사절이죠. 어떤 어떤 기관이 빈칸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게 되어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흥분됩니다. 우리의 새로운 스페이스 공간이겠네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정답은 이전하다라는 전체적인 중심 소재를 잡아주시는 문제가 가장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공간은요. GC 타워에서의 공간은 features 특징으로 삼습니다. 무엇을 더 많은 회의실과요. meeting rooms 더 많은 회의실과요. 그리고 더 큰 waiting area 휴게실 등을 대게실 등을 특징으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 넣기 들어가고요. 뒷문장 들어볼게요. The only change 유일한 변화상이 되겠는데 우리의 mailing address 우리의 주소에 있어가지고요. 네. 유일한 변화상은 이런 것들을 체크하세요. 유일한 강조해 주는 거잖아요. 자 우리의 유일한 변화상들은 will be the floor number 단지 층 넘버일 뿐이다.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네. 그 다음 문장은요. we are now 우리는 이제는 on the 25th floor 25층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고 중간에 들어간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문장에서는요. 네. 문장 넣기의 전 문장에서는 이렇게 더 많은 미팅 공간들과 네. 그리고 더 큰 대기실 등을 특징으로 삼습니다. 뒷 문장에서는 유일한 변화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생각합니다. this 이런 것들 중요한 지시 대명사 혹은 형용사가 되죠. 이런 업그레이드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는 것을 당신을 더 잘 도모할 수 있도록 이요. 자 우리 this라는 지시 형용사가 지금 받는 내용이 앞에 나왔었던 중심 소재를 그대로 받고 있는 거죠. 정답으로 손색이 없어 보이는데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사무실들은 일시적으로 폐쇄가 될 것입니다. 전후 맥락에서 폐쇄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전 문장과도 연결 안 되고요. 뒷 문장과도 연결 안 되죠.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애매하게 끼어 있는 것들이 솔직히 제일 어렵거든요. 이런 것들은 전 문장과 연결되거나 뒷 문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전 문장과 뒷 문장을 둘 다 받는 경우보다는요. 전 문장과 혹은 뒷 문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든 간에 전의도 후든 하나만 연결이 깔끔하게 된다면 정답의 1순위로 보시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팩트럴들이 초래했습니다. 야기했습니다. 우리가 fall behind라는 것은 뒤처지다라는 건데요. 일정을 뒤처지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지연 얘기 등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the contract 계약투는 개정될 것입니다. 계약은 수정될 건데요. 당신에게 그리고 이메일 보내줄 것입니다. 라는 건데요. 뒷 문장에서 메일딩이 있어가지고 이메일 이런 것들을 찍는 것은 정말 슬프죠. 여러분 정말 슬프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25층에 있을 건데요. You can see our offices entrance. 당신은 보실 수 있습니다. 동사고요. 우리 사무실의 출입구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완전한 문장 목적 어디에? 네 부사 자리겠네요. 직접적으로 directly 정답 되겠어요. 직접적으로 직접 in front of the elevator elevator 여러분 elevator 내지는 escalator 강세가 이름절이에요. 그래서 elevator 이 아니라 elevator escalator 이 아니라 escalator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자 직접적으로 바로 앞에라는 부사 덩어리 뒤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맥락이에요. 우리의 연락처 정보들은 여전히 같습니다. 여전히 같습니다. 자 그리고 회사를 대표해가지고요. on behalf of 라는 것은 무엇 무엇을 대표해서 대신해서가 되겠죠. 자 회사를 대표해서 저는 이러한 빈칸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네. 무엇을? 우리의 gratitude 라는 것이 감사거든요.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clients 고객들에게 있어가지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빈칸을 저는 이용하고 싶습니다. 네. 이러한 advantage 장점보다는 이런 기회라는 비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C번에 홍보라든지 승진 안되겠고요. 전략에 대한 얘기도 아니었었습니다. 마지막에 thank you for giving us the chance to serve you. 마지막 인사 멘트로 끝내는 거겠죠.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자 139번 세트입니다. 역시 첫 번째 문제부터 문장 넛케어 조금 압박스럽죠. 침착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소재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그런 중심 소재의 초반에 동그라미 치면서 읽는 것도 좋습니다. 자 우리 날짜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장소 나오죠. 이런 것들은 보통 파티 7에서는 체크하셔야 돼요. 기준이 될 테니까 파티 6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ZNP라는 회사는요. 더 샌프란시스코에 위치가 되어 있는 건설회사인데요. 여기까지 주어겠고요. 컨펌트 네. 동사죠. 무엇을 대절을 자 그들이 3밀리언 다울스 네. 3밀리언 다울스 라는 것에 계약을 따냈다라는 거예요. 네. 그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그 새로운 뭐 P, D, L, A 라는 BIT 리조트 에 관련된 작업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첫 문장이 좀 긴데 뭐 쓸데없는 고유명사들 같은 거 지명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럼 무엇이 들으시고 일단은 중요한 것은 네. 3밀리언 달러러라는 네. 정말 대규모의 계약권을 따냈다라는 그런 내용을 파악하시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문장 넣기더라고요. 아직 뭔지 몰라요. 뒷문장은 모르기 때문에 자 더 빈칸은 예측됩니다. 네. 무엇이요? 5년이 걸릴 것을 예측이 됩니다. 더 finish 완료될 때까지요. 자 그러면 먼저 140번의 명사업의 문제는요. 네. 프로젝트가 맞겠죠. work라는 것을 약간 다르게 paraphrasing 받고 있습니다. 뭐 검토라든지 acquisition 인수라든지 뭐 D, B, N의 컨테스트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자 그리고 가운데 어떤 문장이 들어왔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장은 다시 보세요. 전문장은 이러한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라는 거 뒷문장은 이렇게 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거 오케이 계약을 따냈다 건설 계약을 따냈다 뒷문장은 기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건설 계약 기간 A1 샌프란시스코는 네. 몇몇의 다른 유명한 건설회자들이 있습니다. 뭐 갑자기요? 갑자기? 네. 무슨 비교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자 두번째 이 회사는 정말 네. 급격하게 컸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The Resort in a Wheelhouse 수용할 것입니다. 무엇을? Luxury Hotels 수용하고요. 그 다음에 Three Restaurants 수용하고요. 자 그리고 미스먼트 파크들 수용을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Mexican Officials 는 Toured 네. 그 시설을 이건 안되겠죠? 시제적으로 전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번과 D번은 전혀 안맞는 거겠고 B번과 C번 중에서 전문장이든 뒷문장이든 더 적절하게 자연스러운 맥락을 찾는 거겠죠. 자 그래서 블라블라 Beach Resort 좋습니다. 네. 해변 리조트에 대한 작업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이 리조트는 수용할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서 전문장과 연결성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받는 대명사가 들어있는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0번 정답 한 번 더 이러한 프로젝트 확인하셨고요. 그 다음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According to 따르면 이 사람에 따르면 뭐 Co-Owner 네. 공동소유주가 되겠는데요. 자 그들의 회사가 많은 Financial Incentive를 빈칸을 했다? 할 것이다? 자 If 만약에요 It can be completed earlier 네. 더 일찍 끝낸다면 조건이죠? 여러분 모든 조건들이 미래에요. 모든 조건들은 해석적으로 미래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모든 조건들이 해석적으로 미래에요. 그래서 조건절에서는 미래 시즈를 안 쓰는 겁니다. 왜? 조건절 자체가 미래를 이미 벌써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죠? 내일 비가 온다면 우리 그냥 실내에서 놀자. 비가 온다면 뭐 가까운 조건도 마찬가지죠. 뭐 나중에 뭐 그녀가 도착했을 때 뭐 도착한다면 이런 조건들 모두 미래잖아요. 그래서 조건절 자체가 미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조건전에는 미래를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라고 우리는 외웠었는데 그게 그냥 본질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해석적으로.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더 일찍 끝낸다면 네. 이런 파이낸셜 인센티브를 뭐 줄 것입니다. 라는 디번이 정답 되겠죠. 그죠? 미래의 시제를 그대로 받는 거겠습니다. 자, 마지막 맥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빈칸합니다. 대절에 대가지고요. 자, 우리가 accomplish this goal 이런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어... 네. 확신합니다. 이게 정답이겠죠. Be confident. 대절을 확신하는 이런 느낌을 주고 있겠죠. Evident. 명백한이라든지 able든 투부정서를 취해야겠고요. Fair. 공정한. 얘는 전혀 안 되겠죠. 자, 우리는 네. 몇 몇의 정말 유사한 인센티브를 받았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definitely 명백하게 possible to do it again 다시 그것을 하는 것은 정말 명백하게 가능해 보입니다. 라고 맥락이 끝나겠습니다. 자, 오늘 파트 5부터 6까지 정말 중요했었던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했었던 그런 포인트들을 말씀드렸고요. 시험 안 치신 분들도요. 정말 좋은 내용이 됐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빈출되는 것들은 이 다음 달에도 반드시 출제가 될 테니까 한 번 더 돌리셔가지고 정리하시면 훨씬 더 깔끔한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궁금한 적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유튜브를 자주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 즉시 직접 조교한테 답변을 시키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직접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전기토익이 대박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화이팅하고 마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pneum